찹쌀 호떡이 500원 뭐라고 한입에 500원 아니 한개 호떡 한개에 500원 떡볶이가 1000원 한개 아니 1인분 한접시에 1000원 군만두도 1000원 한개 아니 무려 3개에 1000원 한개에 333.3원 보리식회는 또 뭐였고 함사무보가 이것도 한병에 1000원 언빌리버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호떡 1000원도 너무 싸서 팔아서 남는게 있나 싶은데 유튜브에 어느 분이 댓글로 온천장에 1000일 녹집에 가면 내 참 분식집 이름이 또 1000일 녹집이 뭐고 500원짜리 호떡이 있다 하길래 설마 요새도 찹쌀 호떡 아닌 싸구리 밀가루 호떡 파는 데가 있나 싶어서 일부러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일반 식당들 브레이크 타임 할 때쯤 가봤는데 우와 사람들이 앞에 바글바글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 식당들에서 밥 먹고 디저트 먹으러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 겨우째 들어가서 딱 보니 호떡도 하나도 없고 떡볶이도 다 팔리고 사장님이 이제 호떡 떡볶이 새로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하니 사람들이 하나둘 가버리고 손님이 내 혼자 남아있네요 이거 뭐 이러다가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호떡 먹고 집에 들어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 뭐 남는 게 시간이니 내 기다리는 드릴게 했는데 이거 뭐 떡볶이 만드는 동안 어디 좀 갔다 오라 하는데 딱히 갈 데도 없고 해서 뭐 할 짓이 없는 기라 그냥 천일 록즙 언니가 호떡 뒤집었다가 떡볶이 섞었다고 하는 거 볼 주머니 쳐다보고만 있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억지로 먹고 싶지도 않은 군만두를 또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3개 처녀이라 가니 또 3개를 먹어야 되는 기라 사실 탱자 군만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서 군만두 서비스로 주면 제일 싫습니다 그냥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주지 왜 하필 군만두를 꼭 또 서비스로 주는지 몰라 하고 불평을 하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탱자가 입맛이 까다롭지 않다고 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탱자가 의외로 싫어하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국수 싫어해 수제비는 극혐해 군만두도 별로 안 좋아해 떡볶이도 사실 정말 싫어하는데 그걸 먹어야 유튜브 영상 길이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또 시켰습니다 군만두를 먹으면서 세상에 탱자가 살다살다 별일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군만두를 먹어본 기억이 올 초에 개화로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시키는데 군만두를 같이 주길래 잔반윤리 심의규정 전술을 위해 억지로 먹어본 것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분식집에 하는 군만두 먹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이게 또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러는 동안에 옆에서 떡볶이 만드는 거 구경하는 재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떡볶이 만드는 거 구경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양배차 집어였고 오뎅 집어였고 물엿 풀고 고춧가루 마구 집어였고 마구마구 섞어주더니 이거 오늘 원래 탱자가 천일고속이 아닌 천일녹집에 나온 이유가 500원짜리 호떡 맛이 궁금해서 나온 것인데 호떡은 언제 굽나 했는데 드디어 굽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뭐 굽는 과정이 특별하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셀이 기름을 흥건하이 더 붓고 기름이 바글바글해서 끓을 정도로 화력을 높인 다음에 호떡 반죽을 집어였으면 차라락 튀기는 소리가 나면서 기름이 오만 사방팔방에 튀고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딱 찍고 싶은데 불이 너무 약한 것 같네요 자 헷갈리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가입시다 군만두 3개 천원 가성비 좋고 맛있습니다 적당히 구워져서 부드럽게 씹히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탱자가 기대하던 500원짜리 호떡을 시식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종이컵에 담아주시는데 이야 이거 20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나 똑같이 종이컵에 담아주는데 이 종이컵 값 빼고나면 또 남는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먹다가 뜨거운 설탕국물에 또 혀가 데이고 말았네요 그런데 밀가리 호떡이 아니고 찹쌀 호떡이었고 그냥 2000원짜리라고 말하고 먹어보라고 해도 어 맛있네 할 정도로 전혀 뭐 꿀리는게 없이 맛있습니다 설마 이것보다 더 싸고 맛있는 호떡이 또 어딘가에 있지는 않겠지요 이정도면 정말 생활의 달인에 나왔을만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0원짜리 떡볶이 1인분이 나왔는데요 아 사실 탱자 정말 떡볶이 별로 안좋아해서 그런데 뭐 다른곳에서 먹어본적이 없다보니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대조군이 없어놓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떡에다가 고추장을 발라놓으니 씹기도 전에 미끌미끌 꿀떡꿀떡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서 순식간에 먹어치우기는 했는데 이게 맛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보니 양이 저은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군만두 3개 먹고 호떡 하나 먹고 떡볶이 1인분 먹고 보리식회 2병과 호떡 5개 테이크아웃하고 7천원 결제하는 데까지 세상에 분식집 앞에서 탱자가 30분을 서있었네요 원래 한건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바로 치과로 돌아와서 싸운 호떡을 잘 시카 먹으려고 이렇게 늘어두고 단돈 7천으로 점심저녁 두끼를 해결을 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탱자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이 저녁 8시 반인데 아직도 배가 부르네요 이것으로 시어 균이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판 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넘꼬 물 건너 바다 건너 시어 온천장에 500원짜리 은빌리 배부란 호떡집차시 이야기 마치고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는 맛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캄시아입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이 만두 이거는 어디에 찍어 먹는 겁니까 아 그냥 간장을 들어서 먹으니까 네 거기다 넣으시면 안되요? 아 아 아 아 기름 튀는게 기다려 오늘 처음 먹는 게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두는 3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떡볶이도 한 접씩 주이소 기다려야 돼 뭐야? 기다려야 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내가 분한게 어디갔지 네 아 조금이래 분한데 갖고 가시는가 보이네 한번 치우시면 되죠 저희들이 떡볶이 이름분하구요 떡볶이 기다리셔요 기다려야 돼요 예 조금이라도 갔다오시면 안 되세요 아니면 그냥 물떡 두 개나 물쪽도 조금 기다려야 돼요 네 네 조금이라도 갔다 오시면 안 되세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아 와 여 올려면 여 빨리 오고 아이고 여왕이 좀 올 거 같으면여 좀 빨리 오고 아이고 여왕이 올 거 같으면여 여왕이 올 거 같으면여 다음주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저 잔돈 500원 받았어요 아까 6,000원 드렸어요 저 떡볶이랑 만두 하나 먹었는데 식혜까지 같이 해서 비벼볼게 그냥 낯기면 커지면 그렇게 안해도 된다니까 식혜 500원씩 받아가자 그것도 먹고싶어 설거지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거 놔두세요 식혜 좀 받아갈게요 식혜는 혹시 페트병 같은데 담아 파는 것도 있습니까 아 500ml 한벤이네 아 500ml 한벤이네 지금 이거 델락하면 몇분정도 걸립니까 네? 이거 델락하면 몇분정도 걸립니까 조금 걸려요 네 이거 그럼 끝나고 호떡 구워주시는가예? 네 조금 더 일조가 걸리네 아까 떨어진 타이밍인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